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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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에요? 뭐라 그런거야? 두유뱅크라고 들리거든요 저는 뮤직벙커? 근데 듣는 사람에 따라 다 들리게.. 달리게 들릴거죠? 저는 뭐.. 뮤직뱅.. 막 이런 느낌으로 드는데 그게.. 제가 벙커로 하고 싶었는데 톡팡스로 발음이 안되더라구요 아아.. 장..영.. 그.. 그리고 이제 제이커랑 템퍼린 들리구요 네.. 잘 본요 완성된 기타소리가 들리구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리고 있잖아 사실.. 거기 있는 드럼은 사실 드럼이 아니야 드럼이 아니라고? 거기에는 드럼이 아니야 그냥 드럼처럼 틀리는 요소들이 있는거지 드럼이 없어 음.. 두 번째는.. 어느 순간에.. 어느 순간에 가면 기타가 마치 승훈을 해야될 두 번째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..그..그건 있을거에요 그 느낌을 확실히 받았구요 네.. 저번에 또 승훈이랑 얘기를 했는데 쓰읍.. 어.. 생각해보면 이때까지 시간이 형은 그냥 티키티키태거 밖에 없는거 같은데 막..효과 음놓고 막.. 근데.. 언제쯤 그 진가를 보여주실 거니까 제대로 해봐서.. 아..이 진짜로.. 근데.. 노시관을.. 엿을 먹이려면 노시관한테 솔로를 시켜야 된다 아.. 그게 변론이었어요 그래서.. 의도된.. 약간 좀.. 의도된 그거가 있구요 네.. 그렇습니다 음..오케.. 일단 알았구요 네 음.. 이런식으로 갈거죠? 어어.. 이거보다 더 할수도 있어야 이제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..뭐.. 엿을 먹이려는 마음이 제 마음에 걸리네요 아.. 왜 나한테 무슨 뭐.. 그.. 10만원 뭐.. 동전을 줬는데 그것도 못하겠어 막.. 돈은 덜하지 뭐 제한테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테니까 세이드로 알겠어요 일단 내가 봤을때 인트로 한 1분찍고 듣는거까지 해가지고 한 4분찍고라서 너네가 하참을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왔어 그치? 어.. 딱 들켰다 딱 들켰어요 어떻게 하실래요? 조건은 있어요? 계속 그걸 하던지 아니면 승헌이한테 승헌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승헌이한테 짬을 맡기던지 음.. 근데 홍승헌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맡기면 안 돼 만약에 맡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승헌이한테 소원대로 들어주고 짬을 또 맞아야 돼요 이 상황은 지금 그 상황이야 그.. 돈이 없어 근데 사채를 쓰는 거야 맞지 어 근데 그.. 당장은 편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채를 쓰다가 더 높아 내가 꼭 편집을 하는데 이 음악을 꼭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음악을 꼭 다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발음 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.. 의도가 안 돼도 이렇게 이만.. 이만.. 이만 끊겠습니다 나쁜 사람 .. 드디어 4시 드디어 처음 읽어라 시원시 4시 3시 2시 3시 몇 시에 시작했죠? 한 시간 했는데 이게 뭐라 해야지? 사람이 하면 어떻게든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났는데 안 될 수도 있구나 짬을 고도로 잘 때린 것 같아요 백준이 여기 최고의 짬은 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완성된 걸 주는 거다라는 걸 깨달았고 백준이 형이 이거 만들었는데 3시간 걸렸다 했거든 3시간 걸렸다 했는데 우리 3시간 걸렸어 3시간 동안 그냥 들었어 지금 저희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? 무난하게 리듬 하나 찍어놨고 기타는 이상한 입력도 다 써봤는데 안 됐어요 백준이 형은 자고 있겠지? 전화해 깨워 깨워 전화해야 돼 전화해 전화해 안 자고 있다 이거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그 문제의 주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현재 시각 3시 9분이고요 이 곡 만드는 데 3시간 걸리셨다고요? 네 저희는 3시간을 날렸네요 3시간 동안 한 게 없습니다 도대체 뭘 한 거죠? 많은 시도는 했는데 다 지웠고요 네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엄청 엄청나게 부담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아 그 부담도 있었어 그 그러니까 어 저희가 어떤 해보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 그래야 되는데 음 음 이거를 이 나쁜 사람으로 그대로 가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가려고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? 일단 명성이는 무난하게 리듬 하나 찍어놨어요 네 네 네 일단 그거에다 해서 저 기타 나중에 제 녹음하고 네 그냥 보내려고요 승헌이한테 네 알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네 이게 고생을 했는데 결과물이 없으니까 되게 뭔가 그 마음이 허하고 허하네요 고생하셨어요 네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네 안녕 안녕 네 이렇게 해서 네 다음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꼬박 죄송합니다 하나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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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트를 바꿔보려고 했었고 많이 시도를 해봤죠 한 세 시간 동안 셋 셋 셋 짬이 음악이 아니어도 첫 설명하는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다시 확인했는데 또 모르나 아니어도 보험은 없다 이런 규칙이 없어요 응 응 정원아 우리도 세 시간 동안 진짜 힘들었어 응 응 우리도 열심히 한 거니까 짬을 잘 처리해 주겠는데 응 그러면 승헌의 핫타움을 만들어줘요 짠 짠 하나 둘 셋 하나 짠 짠 일 둘 셋 둘 둘 셋 셋 셋 둘 셋 셋 감사합니다.